네? 집에요? 집에요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일단 휴학 내고 네? 그거 27일까지인가요? 콜 쌤 장민쌤 여기로 아 이쁘다 쌤 이쁘다 완전 저 재롱몰이네 아 여기 예쁘다 대박이다 선생님을 재롱몰면 오 정재하쌤 조심 잘하다던데 좀 중잡아야겠다 와 가고 있습니다 네 막혀 그렇군요 저 놓고 얘기하면 오면 재미있다니까요 그거 누가 한테가 오 오 사과 선생님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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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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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이야 와 세리머니 세리머니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또 말해라 세리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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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성대 한골 터트리신다 와우 은우 세리머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그런지 진짜 그런지 굴태 쌤이 공을 잡고 있군요 네 시작했습니다. 다시 재개. 찔렀지만 같은 편이 없었어요. 땅짓기 한번 해주고. 어머나 공이 좀 멀리 날아갔네요. 누가 받을까요? 얘를 안 잡히냐? 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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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잡힌다. 정말 치열한데. 안 잡히는 게 아쉬울 뿐. 여기서 본 게 재밌다니까요. 이거보다 여기 생으로 본 게 더 재밌어요. 오늘 따라 장골이 많이 뽑아낸다, 그죠? 오늘 차를 걸고 해서 그런가 봐요. 하니원도 걸었다. 지금 여성팀이 B팀과 A? A, B팀이면 C팀 하니원도 날아갔네. 어떻게 해? 아니요, 그런 것 같은데요. 아까 자살 꼴이 나오는 바람에. 형주 오빠. 접전이다, 접전. 어느 차가 날아가든지 난 몰라. 아닌가요? 아이고. 보습이. 갑니다. 달려갑니다. 줄줄이 사탕처럼 달려갑니다. 어머, 공은 어느새 절로가 있네요. 줄줄이 사탕. 공은 어느새 저만치가 있고, 과연 어느 분이 차가 날아갈까요? 어, 저였는데. 어, 선생님. 막혔습니다. 다행히. 그런 버튼이 좋아. 그런데 심각할 것 같아요. 바로 곧 이 chúng satisf장하는 고향. 그런데 괜히 그래서. 그러면 자기 왜 했는데 모르겠어요. 이곳에 다른 앨범에서 저희 생 tienes 문제 많아서. 수건이 좀, 작지 않게. 그리고 그렇게도 그래도 이번에, 이번에, 여름에 한 게 딱 하잖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3명 센터로 너의 입장에서 드람되셨어. 그래서 임상현이가 그가 이웃 때문에 그만두고 왔는데 이거 더 왔거든요. 오!!! 오!!! 와!!! 우와!!! 루프다. 쌤이 어디서? 왜? 깜짝 놀랐어? 쌤이 어디서. 엄청 내려왔어. 이렇게 다 붙잡혀. 와아. 윤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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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3 1, 2, 3 2, 3, 2, 3 2, 3 이렇게 잘하니까 몸이 좀 무서워 몸이 무서워 아직 그냥 나왔네요 아직 그냥 나왔네요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언니 강도원쌤 전화해봐 강도원쌤 전화해봐 강도원쌤 지금 뛰시는 거예요 혹시? 1, 2, 3 1, 2, 3 1, 2, 3 저기 계시면 둘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강도원쌤 강도원쌤 네 강도원쌤거 그 게임 근데 이거 홈 5년은 겹겠네 아 근데 언니 말대로 3년일 수도 있겠네 성광선생님 5개 학사 레선선생님이잖아 그때 3개 학사 6년은 딱 10간만 유지한 것을 여러분들 저희가 다섯 번째로 볼게요 얘네들 5년이니깐 쯔트 2년 겹친다 치면 3년이 맞아 그래도... 이거 어떻게 해야지? 이거 미끄럼 방지야 10년이 됐으니까 나중에 뭐 애즈가 톱하는 거 말고 내가 다 잘하면 그런 거 있기때문에 신경쓰고 그런 거 있기때문에 돈을 안하고 안 박힌 학교 부산대는 안 박힌다는데 부산대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 의자나 찍었네요 의자나 찍었네요 우리한테 바뀌고 다행히도 바뀔 것 같은데 저희 돈 좋아하는 학교인데 동국대가 일단 한다는 점에 있어 앞에 앞에 아플로 나가지마 돈끼리 오늘의 팀챗이 아무리 안하고 우리아도 못하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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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끝까지 하나도 안했었으면 되는데 이게 누워 때문에 나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총안이라 스레트가 아니에요 10년이 날때 저들한테 애들한테죠 해들이한테 드리비가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짧지? 왜 이러지 모르겠어 왜 이러지 모르겠어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싫어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너무 넓어 너의 말까지 하니까 혜성이는 그런 거에 나이 연연하지 않아 혜두가 좀 주신 분이 쓰지 않다 혜성이가 너무 이게 혜성이가 곧자마자 생각나 저거 같지 않나? 보라색 너리 비슷해진다 온다 두 분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또 김남이 다들 지난보다 아니 선호 오빠가 배꼽티를 만들어주셨는데 선호 오빠가 갑자기 배꼽티가 됐어요 저기... 저기... 너무 분위기 좋으십니다 저희 키 견스 브라운드니까 아... 소프 되게 소프다 괜찮은 것 같다 상기셈 되게 잘 입어요 팔이 길긴 사실 길딱을 넣으시네 참... 남자끼 다 긴가봐요 이게 잘 입어